도시로 간 꽁지 1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! 꽁지 움직였다! 안 움직였어 뭐야 내가 다 봤는데 얘들아 엄마! 아! 달콤한 양기 닭아줌마가 주셨단다 많이 먹으렴 잘 먹겠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달콤해 근데 엄마는 체리 안 드세요? 엄마는 체리 안 좋아해 너희들 먹어 진짜 맛있는데 와! 벌써 다 먹었네 자, 우리도 닭아줌마한테 곶감 갖다 드릴까? 네 다 먹겠습니다 나도, 나도 줄 거야 이리 줘봐 아줌마 오! 꺼병이들이구나 체리 잘 먹었습니다 체리 잘 먹었습니다 아줌마 이거 엄마가 갖다 드리래요 고맙다 엄마도 좋아하시고 아뇨 우리 엄마는 체리 싫어하세요 무슨 말이니? 너희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체리인데 엉? 엄만 체리 별로라고 하셨는데 너희들 너희들 많이 먹으라고 그런 거지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끼리 다 먹어 버렸네 엄마도 체리 많이 먹고 싶었겠다 우리가 체리 따서 엄마 갖다 드릴까? 어때? 그거 좋다 아줌마 체리는 어디서 구해요? 저쪽에 가면 체리 과수원이 있단다 얼른 가보자 고맙습니다 아줌마 같이 가 지금쯤 체리는 다 따고 없을 텐데 여기가 가수원인가 봐 체리는 어딨어? 들어가 보자 누가 다 나갔나 봐 어? 저기 하나 있어 정말 있네?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이고 저기 체리 굴러간다 체리 잡아라 거기 그대로 있어 안 돼, 벤덕아 뭐고 모렸잖아 그거 우리 엄마들이 꼬였단 말야 미안 몰랐어 나 체리 어디 있는지 알아 진짜? 어디? 저쪽에 가면 많이 있어 따라와 이거야! 이것 봐 안에 체리가 정말 많아 얼른 꺼내오자 꽁지야 어서 쑥끄! 꽁지야 여기로 떨어뜨려 형 누나 잘 받아 여기에는 아기새가 있네 꽁지야 뺑덕이 요 녀석 아까 체리 많이 먹어 놓고 또 달라는 거냐 이제 가야 하니까 뺑덕이 넌 저리 가 있거라 형 누나 뺑덕아 꽁지야 가 버렸어 이제 어떡하면 좋아 저기 봐! 뺑덕이가 아직 쫓아가고 있어 꽁지는 뺑덕이가 꼭 데려올게 뺑덕아 놓치면 안 돼 뺑덕이 뺑덕이 왕트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